왔어. 은별아 가방 줘. 무겁지? 이거 초콜릿. 우리 아빠가 사온 건데 공부하면서 먹어. 은별아, 이거 이번 시즌 신상인데 우리 엄마가 백화점에서 너 주라고 사왔어. 너 오늘따라 진짜 예쁘다. 너 얼굴이 내 미래보다 빛나. 은별아, 오늘 학교 끝나고 우리 아빠 혼자 가서 놀자. 아니, 나 오늘 레슨 있어. 그럼 나랑 내일 레스토랑 갈래? 아니, 나 바빠서. 대박 사건. 제이킹홀딩스 주단태 회장, 청아재단 천서진 이사장과 약혼? 와, 진짜 다이나믹 호기 돌아간다. 왔어, 왔어, 왔어. 대박, 오늘 약혼 발표회 때문에 하늘수로 떴던데? 주석경. 하은별이랑 자매된 소감이 어때? 둘 중에 누가 언니야? 자매는 누가 자매야? 재수없게. 니가 왜 재수없는데? 우리 집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? 난 너랑 자매 돼서 좋은데. 앞으로 잘해보자, 주석경. 저 기집아 미쳐나, 씨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